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달입니다. 뭔가 메이플 메이플 하는 밴드죠, 저희가. 메이플 시럽도 생각나고. 각각 보면 또 게임 캐릭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으셨던 곡은 시그너스의 가든이라는 곡을 들으셨고요. 저희 스타일대로 이렇게 편곡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버전의 저희 음악 어떠실까요? 유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으면 제작진 쪽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보셨죠? 감사합니다.